한국okolade 어?? 저럴 빨리 죽었나? 귀덕이 니가 때렸나? 귀덕이 거기 뚝배기 있나? 나? 나 저기 SW 240이랑 255 사이 두명 죽었거든? 돌렸다 쪽지에 없다 근데 여기서 보면 딱 보인다 아니 돌지에는 안 잡았는데 S 방향? 아 둑세기에 먹어야 되는데 일단 나쁘지 않다 우리 길 잘했기 때문에 나 지금 상황이 매우 안좋다 어? 사람인가? 어디? 아 모르겠다 SW 방향 어 사람 발견했다 저기 255에 뛴다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아 봐 봐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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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위터 지금 여기 와이다 옳지 오피시 좋았어 한 넘 남았지 혹시 뚝배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둘이 같이 가 아 맞네 맞다 맞다 주위에 다른건 없나? 아 그 주변에 두명 죽였어 같이 가지 어디쯤 도란비 어 어 아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아 아 시끄러 아 아 어 어 어 어 살렸어? 그쪽에서 살렸어? 그쪽에서 돌아와 미친놈 수락까지 해가지고 바로 죽었네 탁 차단 날아갔나 그 놈 말고 한 놈 더 살아있나나 그치? 아 아 큰 나무 아니면 작은 나무? 그 두개 주변에서 잘 봐야해 큰 나무 큰 나무 왼쪽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고 같은데 어 보인다 보이면 쏘자 세방 엎드린거 같은데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개삐다 어 어 옳지 옳지 먹자 먹자 뚝배기 아 아 돌아왔나 깨진거 괜찮다 여기 여기 구상 8배율 큰 나무 큰 나무 같은 놈 아 터져도 돼 여기 여기 2뚝 깔끔한 거 있다 아 이거 내가 쓸데 내가 쓸데 1뚝 사라 1뚝 깨끗하다 아 너 혼자 안 놨어 안 놨다 무리한다 리얼 얻어 아무것도 안 좋아해 어제 4명 남았고 히 에헤이 여기 원준다 여기 어디 있을까 아 아 전국절주함 거울건데 일어서면 뒤집니다. 어 일어서면 바로 뒤집니다. 오케이 몇명 보였어? 다시 하라고? 치료에 쏜다. 아 이거 터진다. 골치 나이스 원 아 맞다 맞다. 두명 나왔다. 아 세명. 아 찌렸다. 와우 집 하나 더 소음기 일단 원활에 들어가야지. 우리가 정말 유리하네. 아 보였다 보였다. 아 경기가 칼.. 칼 엑시던트 두명이 나왔다 두명 유로 썼지 아 아 와 와 와 아니 기덕이 이거 무슨 메탄데 이건 차장 메타가 차장 메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ㅆ 미쳤다 어? 아니 그래도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그 새끼는 제발 살고